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패브리어스에 대한 생각은 태어나서 처음 봐도 모르는 것 같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드라마를 하면서 저는 너무 패브리어스에 대한 우리 배우들 그리고 너무나 패브리어스에 대한 감독님, 작가들, 배우들 모든 스태프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사랑해주셨던 우리의 패브리어스 드라마 패브리어스 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처음 호주에 달려있는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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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선배님들 시간은 한여동안 너무나 큰사람을 주셔서 만들어서 드라마를 내리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개인적으로 영혼에 대한 내년 1월부터 백사이란 영화 같이 함께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실 수 더 기억이 나 made 드라마를 들었습니다. 오늘부터 까지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해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파뉴스가 주최하며 아시아 스토리